어 아지님 호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난하 아지님 화이트할래요? 사장님 초대했고 아지님은 친추가 안되있네? 아지님 아있네? 지조 난하지님? 아 오케이 둘이 맞춘거 봐 둘이 맞춘거야 아니면 그냥 생각하는게 똑같은거야 아 뭐야 지조는.. 지조는 묻혀 나는 양아지만 노린다 왜 다들 나를 노리는거지? 사장님이 아지님 노린다니까 나는 아지님만 노린다 응? 아직 앉자싶다 아따 아 제발 사장님이 사연하면 만나 아 제발 제발 의심해야된다 앞에 가시는 사장님 제가 실수로 아지님을 놓쳤습니다 사장님 잘해요 아 잠깐만 클리즈TV이 있기면 난 좋아 아버지 이걸 막 잘라가네 이제 저 앞에 기다리고 있을거야 에이 설마 여기 구간이 있어 어 어 뭐야 여기 지 그 눌렐 수 있을거 같은데 왜? 왜? 여기 가능! 불가능! 불가능! 아니 왜 막 짜세요 님들 나도 돌아갈 수 있나요?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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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! 됐다 됐다 됐다고? 잡아봐! 잡아봐 잡아봐! 어디가 어디가? 갈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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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들어가지마 저거 보인다 안 돼 안 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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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가 막아 막아 도망가 도망가 아 이거 들어갔네 막음 어머나 소니쇼님 호스틱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니쇼님 호스틱 뭐하세요? 다 불러 그냥 스트리머 다 불러 소니쇼님 소니쇼님 혹시 뭐하세요? 뭐야 아이고 아직 5등인데? 뭐야? 누가 사기 쳤어? 양밋빅? 양밋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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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장은 누구야? 노익거네 1등 달려 목표는 양아티디 타자 아 오바 오바데스 아다 앞에 있었는데 이상해 아 이상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목적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꼴등이 누구죠? 아 잠깐만 멈춰요 선수 신경써 나는 들어가야 돼 아 저기요 맞자 뭡니까 아 제발 안돼 어디가세요 저랑 같이 가야죠 이거 맞자 안돼 아니 제발 이상하고 있네 또 나와 좀 과하게 달렸는데 너무 빠른걸 아 잠깐만요 아 무바야 못갔나 어떻게 배울 수 있어 혼자 리타했네 양뿌리? 양뿌리? 아 안되겠다 저 아지님 맵 고르세요 왜요? 이번판 리타하면 5천원 이거 이거 안하겠네 이거 킹냉성 안되겠다 이거는 킹냉성 혼자 리타하면 1만원 진짜? 이거 맞기 가능 아 미션 왜 저 딴거 거냐 뭐 안들 리타하면 1만원 좋고요 아 왜 이렇게 막장하냐고요 왜 그래요 너한테 만원치다 아 진짜 안되거든 저 진짜 들어가야됬단 말이에요 아 멍추네 진짜 양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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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바보야 어머나 연다야 호수님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연다야 칸탈래? 아하하하 오 왔다 쥐삐삐삐삐삐 이들 좀 천천히 가면 안 돼요? 저기요 저기요 아 뭐야 뒤에 언제 다가셨어요? 천천히 천천히 가주시면 안 될까요?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그 앞에 좀 천천히 갑시다 가볼봐 아 앞에 좀 천천히 갑시다 먹방 안 먹방 아이 거의 다 왔어 기다리고 있어 아 고마워 아지님 어디쯤에 있어 님들 제목마 아 진짜! 아 진짜! 와 지조사야! 와 지조사야 진짜! 어머나? 설마 양돌이? 어? 양돌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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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돌이 신나는 노래 설마 양돌이? 아 근데 아지님 이 맵은 잘 아시겠네요 이 맵에서 져서 던그리드 현황했잖아요 어... 갑자기 화나네 양아지님 리타 한번만 더 합시다 내가 보내기엔 이번 미션은 아지님 리타 시키면 뭐 이런거 아니냐? 그런데 정답 정답 야 우리는 왜 미션 참 조용하냐 우리 미션 다 날라갔네 다 날라갔어 벌써 얼마나 날라간거에요 아지님 할 수 있어 달려 오해 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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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 절만 더! 빨리! 잘해! 잘해! 못해! 못해! 진짜! 뭐해! 야, 또 우리! 오! 아, 많아갑니다! 왜 미션이 뭐길래? 야, 아지 님 니트 안 시키는 거 아냐, 이거는? 무슨 미션이야? 아지 님 니트 안 시키는 게 그거 아니야? 아, 그런 건가? 천천히 해야겠다. 안되겠다. 맞아. 마지막이. 배그에 영혼이 남아있다. 나도 열심히 할게. 지금 뒤끝이 좀 있으시네요. 호나 이게 뭐야. 이거 완전 길이잖아요. 아직... 생각이 없구나. 괜찮아. 계속 쓰고 있지? 괜찮아. 내가 돈 주고 싶어. 내가 돈 먹여주고 귀엽다. 얼마나 보네. 그래도 얼마 먹여줬더라? 지가 배신해서 20만원 떼먹은 것도 있었나? 맛있게 먹었니? 배신해서 20만원? 열심히 하는 중. 미션 다 포기하고 힌트 시켜주려고 했더니 야 기다리자. 기다리자고? 기다리자고? 내가 왜? 어 뭐야. 아 들어갔다. 이런 손이 뭔... 연다가 역시 인성이... 아니지. 스포츠맨십이 있는 거지. 스포츠맨십이. 알았어. 이거 이거. 좀 놀라워하구만. 아림! 아림! 감사합니다. 무슨 소리예요. 해설 안 해도 못하는데. 살살 안 해도... 우리 다 할까말까데 그걸 살살하고 있네. 무슨 소리예요. 냠냠. 아 그 말. 이거라면 리타 할 수가 없다. 이 정도면. 뭐야 저거?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이거는 리타 하면 진짜 탈 사람. 뭐야? 탈인간 탈인간.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? 바로? 아 뭐야! 뭐야 누구세요? 개무서워. 뭐야 저 뭐하는 거야? 진짜? 누구 밀었어? 아니 그만 좀 밀어요 아지님. 어님. 이미 앞에 있었잖아요. 아 님이 뒤에 있었잖아요. 아 님이 뒤에 있었잖아요. 아 님이 뒤에 있었잖아요. 아 님은 할 수 있어. 아 님 할 수 있어. 아 님 할 수 있어. 아 할 수... 아 할 수 있나? 아 너 왜 할 수 있어. 아니. 나 지금 마음에 고맨 중이야 지금. 아... 어떡하지? 뭔가 탈인간이라고 해서 뭘 칠 써야 될 것 같아. 아니. 아니야 할 수 있어. 아이고. 뭐야 벌써 들어갔다고? 아 까비. 아 잘먹었다. 제발이야? 나는 오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? 안 되는데 이거 한 명 나가면 쭈루루 나가는 건데 원래 이거? 팔 조각. 아... 지금 쭉 갈까요 그러면? 오케이. 바빠. 전 갑니다. 마이. 아 카트 지워야겠다. 아이 카트. 아이 잘했다. 지워야지. 화이팅. 다행히. 안 되는데. 아예 기획. 으아안. 아예 기획. 아하.